리그 연습 할까요?! 그럼 나 리그 연습한다 아싸니 아진짜 아 아 36자리인데 이번주에 혹시 경기장 응원하러 오시는 분 있습니까? 아 메타 53초짜린데 이거 아 메타 53초짜린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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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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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팩토리 빌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보통 한 15초 나오더라고. 아, 팩토리 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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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팩토리 Stallion. 아, 팩토리 빌드. 아, 팩토리 빌드를 어떻게 알지 모르게. 자, 퇴근하겠습니다. 이제 힘드네요. 오늘 연습은 여기까지. 아, 빡세입니다. 일단 다들 고생하셨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목요일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오늘이랑 내일 하면 토요일 드디어 글로벌 슈퍼매치 해나갑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일단 고생하셨고요.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